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원 씨는 외모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외모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정 특성 인프 이런 것이 다 외모에 많이 드러나니까 장재원 씨를 딱 보면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는 돌격대장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한 시민이 올린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아 시민이 올린 장재원 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첫건들로 꼽히는 분들에 대한 좀 따끔한 조언들이 그 어떤 언론의 중진들이 쓰는 그런 글보다도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천만이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보다 1년 서울대법대 선배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뽑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론에서는 윤심 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좀 편안하게 자신과 대화하고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씨를 뽑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많은 시민들은 대통령이 설령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국민들 눈에 비치기에 노골적으로 당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죠. 막 후에서 어떤 작전을 하는 것까지는 국민들이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막 후에서 교습이라는 타입으로 여러분들 가능한 거니까 그러나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인상은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표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여러분이 보시도시피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서 리얼미터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리얼미터 이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 여론조작을 할 때 가장 여러분 선봉자 역할을 담당했던 데가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서도 리얼미터를 기억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론조작의 가장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김기현이 나경원을 앞장섰으니까 이제 당심과 국민의 그런 여망이 김기현을 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여론기관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하에서 여론조작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그런 여론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3월 8일 날 이러면 국민의힘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여론마사지를 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기현 씨도 훌륭한 분이고 나경원 씨도 훌륭한 분이고 아니면 유성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호불호 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준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 같으면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당내 경선이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되고 당내 경선에서 표를 만져 가지고 특정 후보를 만들거나 이런 짓거리를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당대표에 선출되도록 국민의힘이란 여당이 몸을 보여야 된다. 4.15 총선 이후에 그 많은 공직선거가 다 표를 도독질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을 보고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지극히 뭡니까 뭐하고 불투명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여러분 뭡니까 다 사전에 내락을 받고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공화국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하고 뭐가 틀립니까 여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뭐 폄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될 수 없는 겁니다.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 후보로 지원할 의지가 있는 사람 다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경합을 해야 흥행도 될 거고 마치고 난 다음에 공정하게 내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신도 생길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장재원 씨는 돌격대장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앞서고 말도 좀 과격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 전사 스타일의 인물들이 싸우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나마 가치가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김장철도 아닌데 김기현 김장연대 비판의 지지자가 장재원 뿐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최척 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장재원 씨를 꼽기 때문에 조금 처신이 신중하면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거 하고 장재원 씨가 움직이는 것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도 뭐 제2의 진박 간별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재원 씨하고 나경원 씨하고 이제 또 설전을 벌였는데 이게 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많은 수가 너희들 힘으로 권력을 쥐었냐 너희들 힘으로 권력을 쥔 게 아니고 너희들 무했냐 너희들 사전투표에 뛰어간 놈들이 아니냐 그쪽이 실수를 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운 좋게 당선됐는데 또 이렇게 4분을 심하게 노출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초야에 계신 한 시민께서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했는데 참 마음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걱정되는 그의 정치의 놈이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김재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외국물을 좀 많이 묻힌 분인데 합리적인 분이죠 정치의 때가 별로 안 묻는 분인데 청와대를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 혼자 나라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음에 내 자리가 어디가 될 것인가만 관심을 가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 눈에는 대통령만 나라 걱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에 내 자리를 어떻게 더 유지하거나 좋은 자리로 옮겨갈 것인가 그런 부분만 걱정을 크게 하더라 우습게 소리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기억이 남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처신하고 주변 사람들은 처신들은 다 다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갈 자리가 없지만 그 옆에 장재원이라든지 이철규라든지 이런 사람 다 올라갈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목표 함수 자체가 다른 겁니다 목표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을 잘 새기셔가지고 척건들을 잘 관리를 하시다 이런 내용을 한 상두라님이 말씀하셨는데 윤석열호 열차가 출발하고 무사고 운영을 기대했는데 요즘에 돼지 꼬리만큼의 지지율이 좀 나오자 벌써 조금씩 오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악화된 여론을 막으려면 주변의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입단속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나경원 사태를 보면서 윤핵관을 지칭하는 작자들이 보인 너무나 이기적인 철신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두고자 합니다 연배가 좀 있는 분 같습니다 장재원 권성동 이철규 그리고 청와대에서 소위 무슨 참모라고 하는 작자들 은행에 주의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씹어 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좁은 공간은 민심에서 겨우 5% 이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경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고 그것은 테이블에 올려 토론을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출산 장려 차원에서 비탄감 문제 좀 설익은 아이디어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을 핑계로 전당대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조리돌림을 하는 소위 윤핵관이라는 작자들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나경원에게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이 바른 정치입니까 뭐 김장연대라고요 지금이 김장철입니까 김기현과 장재원이 연대에서 당근을 잡고 말 잡는 주변 떨거지들에게 공천을 줘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 철진한 김장철의 김장연대입니까 이렇게 한상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민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는 것이 좋겠죠 당신들 박근혜가 힘이 떨어지니까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힘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남을 인간들이 당신들 아닙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정치는 한치 앞을 외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잠시 칼자를 쥐었는지 몰라도 그 칼자로 곧 당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 그냥 이렇게 그냥 묻고 넘어가면 다음에 정권이 바뀔 겁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금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 다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들입니다 주변의 간신배들에게 들러싸여서 망조가던 이조시대의 수많은 군주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라도 주변에서 달콤한 말로 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내치시고 올바른 정치열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귀하에게 표를 준 사람들 가운데 국민 대부분은 당신 개인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입만 열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법치를 준수하겠다는 것이 표를 준 것이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겨우 주변에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새치에 놀아나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규하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범인을 잘 잡으면 되지만 대통령은 범인 잡는 검사가 아니고 나라를 책임지는 국가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간신배들의 헛바닥에서 나오는 말에 움직이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읽었던 글 가운데 유명한 언론의 중진글보다도 훨씬 더 진술하고 진심이 당해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의 직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말을 조심하고 자신들보다 권력이 대통령하고 권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호용하기도 하고 막말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말을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공직선거가 만신창이 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실시됐던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서 좌파 교육감 8명에 당선된 내용을 분석해서 글을 마치고 나니까 죄다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저는 그냥 거의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게 안 보이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입을 쳐닫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 못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거 아니까 당내 경선조차도 여러분들 제대로 공정하게 못하는 지금 상황으로 여당이 달려가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선 경선 과정이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어떤 뭡니까 문제점이 있었던지 간에 이번 3월 8일에 개최되는 국민의 힘의 당대표 경선은 북핀 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 가운데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당 대표가 선출돼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다 부정을 하고 뭡니까 리얼미트라는 그런 여론 조작의 선동장 어떤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나경훈을 제치고 김기현이 1등이다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정 공정 또 공정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협잡을 하고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온통 도둑놈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힘당의 당내 투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잠시 한 30일 정도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들어가면서 아 이 정당이 거의 떠내기 정당이구나 화전촌보다도 훨씬 못한 정당이구나 그리고 당내 민주화는 뭡니까 개차반이다 한 겁니다 그냥 선거도 투표도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도 다 뒤엎어 가지고 뭡니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정당인 거죠 한국의 정당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화전민촌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는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개판이라고 봐도 여러분들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죠 지난번에 이러면 이준석이가 공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습니까 이준석이 모바일 투표 결과 보시기 바람 그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